아는 형들이 그래 넌 절대 오래 갈 수가 없대 우리 엄마도 그래 넌 어려서부터 집중을 못해 선생님도 그래 넌 꿈이 너무 크대 온 세상이 그래도 난 아직 끝을 본 적이 없네 그래서 나는 걷네 끝에 아무것도 없대도 어차피 다시 돌아올 길도 없네 그럼 나 이 길에 전부를 걸게 넌 뭘 걸래 마지막까지 깡으로 가기로 해 다시 태어나도 음악하기로 해 작업이 막혀도 막하지 않기로 해 일단 시도해 그리고 기도해 아는 형들이 그래 넌 절대 오래 갈 수가 없대 우리 엄마도 그래 넌 어려서부터 집중을 못해 선생님도 그래 넌 꿈이 너무 크대 온 세상이 그래도 난 아직 끝을 본 적이 없네 원웨이 넌 원하는 게 뭔데 원웨이 다른 길은 없네 원웨이 뭐 한대면 어때 왜 겁네 이번 배 내일을 위해 건배 솔직히 무서웠어 그때 일어났더니 기사가 150개 돈 걱정이 아냐 저는 no thanks 날 두렵게 하지 못해 끝까지 깨 다름이 아냐 내 음악을 못할까 봐 내 음악이 사랑받지 못할까 봐 그럼 어때 정신 차려도 넌 한 명이라도 들어준다면 넌 그걸로 좋게 오케이 정일하기 하고 잡네 아니 더 천으로 고백 조심스레 엄마한테 내 꿈에 대해 고백 하던 때 그 태도를 기억해 의사선생님 말 잠시 손댈해 지금 내 정신 상태는 badass 근데 어쩔 수 없네 난 또 팔칠에 묻혔네 손댈 그렇게 쓴 게 이 노래 아는 형들이 그래 넌 절대 오래 갈 수가 없대 난 속으로 그래 네가 나보다 제일 잘하네 원웨이 넌 원하는 게 뭔데 원웨이 다른 길은 없네 원웨이 뭐 한대면 어때 왜 겁네 이 범베 내일을 위해 건배 원웨이 노릉이 래젓 도망쳐 감사합니다.